안녕하세요.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 빨리 뜸하겠습니까? 네, 혹시 본인의 외모를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이요? 10점이요. 10점. 키울 때는 통통하고요. 본인 얼굴로 살 때 100억 받고 랜덤. 100억 받고 랜덤들. 돈이 최고요. 돈이 최고. 이상형 있으신가요? 이상형? 음... 팔찬이요. 팔찬이요. 팔찬이 요즘에 만난 친구들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 팔찬아, 보고싶다. 나이가 어때?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익을 만큼 익었어요. 이상 묻지 마세요. 우리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 열맛이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데. 임영웅. 직업 있으신가요? 아버지에 종뚜뚝하고 와. 장난감 돌리지 않고 와. 복수정보로 있어요. 대단하죠? 네, 직업이요? 직업 없어요, 지금. 현재 놀고 있습니다. 백수. 취미 있으신가요? 아, 취미 유튜브 하고 있어요. 똥총별이 TV. 똥이에요, 똥똥. 똥 아니고 똥? 똥이래. 똥이에요. 로켓구얼. 감사합니다. 로켓구얼. 로켓구얼. 엽뚜 먹고 싶다고요? 네, 저도요. 오후에는 오늘 뭐하실 예정? 오후에요? 먹고 자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게 가세요. 혹시 이상형 있으신가요? 이상형? 아, 제 이상형이요? 이준호. 손잡고. 아? 아, 내적으로는요? 이준호. 손잡고. 아, 네. 이따지